아휴... 그럼 이거 작살 맞고 살아봐 어... 어... 이거 성을 피하네 뭐 선반이야 근데 카시 카시? 이게 선반 아니야? 몰라 나 스케일 찍다가 W도 안 찍었어 아니 W야 카시 어렵네 이 정도면 이제 미드 걱정 안 해도 되겠어? 원래 걱정 안 했어 아휴... 아휴... 오 뭐야 멈췄어 야... 유리한데 이리와리라스 오자 이리와리라스 오자 누가 누가 뭐해 거의... 트와이프 되게 뭐가 더 유리하다 했지? 아휴...